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응용경제학을 공부하는 김현철인데요 응용경제학이요? 응용미식경제학 공부 오늘 아까 칭찬해 주신 거 저희 분야는 응용미식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이 하신 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응용미식경제학이에요 그냥 미식경제학도 있습니까? 미식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아, 뭔지 알아? 힘든 거 수학이 많죠, 그쪽은 저희는 통계가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분석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대해서 많은 잔소리도 하시고 악플도 다시는데 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김현철 교수님 나올 때만은 진행자가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을 그래서 그냥 들어보죠 네, 그럼 오늘 퀴즈를 먼저 한번 풀면서 같이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퀴즈를 내시면 아까 30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화의 중심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요 여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내 남편 혹은 내 남자친구의 성매매를 가장 잘 예측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가장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나열된 것 중에 딱 하나만 단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남자의 학력, 그 남자의 직업, 그 남자의 나이, 그 남자의 성욕, 그 남자의 양성평등의식, 그 남자의 친구 이 중에 하나만 알려줄게 그럼 뭘 선택해야지 뭘 선택할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뭘 하시겠습니까? 장 기자님 성욕은 어떻게 특정하는 겁니까? 몇 번?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 섹스를 했는가 대충 그렇게 한다고 치면요 뭐 그런 거 뭘 때문에 하느냐 남자가 성매매를 하면 뭐 때문에 하느냐 뭐가 동기가 되어서 하느냐 그런 질문과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소득이 많으면 뭐 그냥 가볍게 한다 돈이 있어야지 어쨌든 하니까 할 수 있고 그럼 나이가 85세다 그러면 나이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욕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 질문의 대답은요 단연코 친구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의 성매매 경험이 굉장히 내 남편 혹은 내 남자친구의 성매매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인자인데요 친구들이 자주 하면 자기도 자주 한다? 친구들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는 남자는 성매매를 자주 하고 있는 친구를 둔 남자는 성매매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누가 그래요? 저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썰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내 남편 혹은 유사 성교 혹은 성교 행위 지난 1년간 이거 세 번째 컬럼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로에 있는 거 말고 여기 가로에 쳐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준거 집단 대비 얼마나 더 성매매 행위를 많이 하느냐 이건데요 중점적으로 보실 게 별표가 있는 겁니다 별표 없는 거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연령은 20대나 30대나 40대나 큰 상관이 별로 없고요 교수님 저건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저 숫자가 뭡니까? 1.179, 1.006, 2.02 이렇게 나오는 저 숫자가 뭐예요? 아 네 그거 좀 제가 대충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서 소위 오즈비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러면 해석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거 집단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중거 집단이 20대 그러니까 20대 대비 30대는 과연 한 몇 배 정도 성교 행위를 하는가 하는가 조사했다 이거죠?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교 행위가 이제 성매매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 네 매매로 그럼 오른쪽은 평생 평생은 나이가 평생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은 이제 점차적으로 쌓이니까요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최근 1년 동안에 성매매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대 대비 30대는 대략 뭐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1.006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 조금 더 한다는 겁니까? 정말 조금 더 한다 약간 더 네 네 네 그다음에 40대는 좀 줄죠 0.894 아무래도 40대부터는 좀 힘이 딸리는데요 50대는 아마 제 생각에 샘플이 작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올라가긴 올라가던데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게 설문조사 결과가 저게 성매매에 대한 답입니까? 성매매에 대한 답입니다 성매매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성매매 경험이 20대보다 50대가 더 많다는 뜻이네요? 아니요. 그런데 별표가 없으면요. 별표가 없으면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에러 레인지에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샘플이 적어서 큰 의미를 두지 말자. 그래서 별표가 없는 건 무시하십시오. 교육 수준도 고졸에 비해서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저는 의미 있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그래도 샘플이 정말 더 커지면 유의미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확실하게 별표가 팍팍 찍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높은 게 친한 친구 성구매의 여부입니다. 이건 숫자도 엄청 크죠. 가장 절친인? 친한 친구 중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진짜 나의 혹은 내 남자친구 혹은 내 남편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측인자인데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남자친구 혹은 남편 중에 특히 남자친구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바람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당장 내 남자친구가 그런 남자인지 안 남감인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친구 한 3명을 친한 친구들 3명을 같이 만나보면 분위기가 쫙 느껴지잖아요. 저놈들은 할 것 같다. 이 형들은 못할 것 같네. 아니 이 오빠들은 못할 것 같네. 확인해봐야 된다. 저는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설문조사에서 저는 지난 1년간 안 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한테 혹시 친구 중에는 그런 얘기 자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없다가 많다는 뜻이군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 친구는 굉장히 유유상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맞아. 끼리끼리. 그게 아니라 또 그렇게 취향이 같으니까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퀴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주제가 친구의 효과입니다. 친구의 효과인데 친구의 효과는 아까 잠깐 이 프로모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유상종이 일단 맞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건지 아니면 내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건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가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 가정교사 하러 가면 그 집 어머니가 우리 순원이는 그때 학생 이름이 순원이라고 쳐요. 우리 순원이는 참 착하고 착실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얘가 중학교 올라가서 친구를 잘못 삼켜가지고 해도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그러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문제 학생들 상담하는 상담 교사랑 제가 한번 최근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80%가 와서 우리 애들은 우리 애는 괜찮았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 생각해보면 물론 친구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애들끼리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진이 왜 일진이냐? 그런 성향이 있는 만나는 애들끼리 만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일진으로서 만나서 그런 걸 또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친구라는 것은 연관성이 굉장히 큰데 인과관계는 잘 모른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무척 학부열이 높으셔가지고 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갖고 공부 잘하는 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치동, 목동 이런 데가 집값이 비싸요. 학군 좋은 곳에 아이를 진학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친구 효과를 노리는 데서. 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애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부 잘하면 엄마들이 걔 좀 어떻게 걔랑 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적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친구가 정말 강한 영향을 주느냐를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릴까요? 해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은 연관성이냐 인과성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그거 소개, 연구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관심이 많은가에 대해서 심지어 EBS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도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EBS 스페셜 프로젝트로 2015년에 체인지 스터디라는 걸 해갖고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정교 1등하고 나중에 의대 간 친구고요. 안경 낀 친구. 안경 낀 친구. 딱 봐도 좀 약간 공부 좀 하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정교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공부 꼴등이라고 했답니다.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친구가 되지 않겠죠. 정교 1등과 정교 꼴등은 친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붙여 앉혀놨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30일인가 60일을 계속 공부를 얘네들이 서로 같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꼴등하는 애가 정교 1등하는 애처럼 될까? 약간 이런 단큐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공부를 기준으로 했군요. 공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괴로웠겠네요. 실험 기간 내내. 그런데 보면 왼쪽에 있는 친구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로워? 한 달간 붙여놓고 한 달 후에 싸움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역시 교수님들이라. 이게 EBS 프로젝트였고요. 혹시 이거 옆에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그 해 우리 늘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남자애가 정교 꼴등이고요. 이 여자애가 정교 1등이에요. 이 다큐에서 모멘텀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 정교 1등과 정교 꼴등의 로맨스를. 이게 얘네들이 뭔가 성향이 똑같겠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맨날 치격태격 싸우고 이런 로맨스로 가는 그런 청춘 영화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정교 꼴찌를 공부 못하는 애한테 광제로 1등하는 애를 붙여줬을 때. 친구 효과가 발휘되는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동성일 때와 이성일 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농성으로 합시다. 농성으로. 농성으로 붙여줬을 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동성. 동성인 경우에. 네. 너무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성적 장학금을 줄게 라고 했을 때 나는 해도 장학금 받을 확률이 없는데? 라는 집단은 오히려 더 공부 안 하더라. 사람은 뭔가 칭찬받고 격려받고 뭔가 의욕이 생길 때 하는 거지. 야단 맞고 비아냥 듣고 내지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교. 아우 새끼야. 진짜 기분 안 좋고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프로님은 천재야. 맞혔습니까? 맞혔어요. 맞혔어.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뒤에 소개는 하겠는데. 센스가 진짜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연구 결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유추 못하셨는데.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믹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게 또 뒤에 나옵니다. 친구 효과를 인과적인 친구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게 연관성이 너무 크니까 인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나온 게 룸메이트 연구입니다. 룸메이트의 미국에는 룸메이트가 많은 학교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해요. 소위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해서 1학년들을 연세대는 송도로 보내버리거든요. 연대 원주 캠퍼스도 처음에 다 모두가 기숙사에 사기하는데 그때 기숙사를 방을 제비 뽑아서 가요. 그러니까 324호? 232호? 이렇게 이렇게? 네. 컴퓨터가 보통은 하겠죠. 그러면 내가 유유상종으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내 방에 나타난 거죠. 그렇죠. 배정되는 거죠. 배정된 거죠. 이런 세팅에서 연구를 하면요. 그러면 친구의 연관성이 아니라 유유상종을 발라내고 진짜 친구의 효과를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끼리끼리 지들이 알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붙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붙였다고 해서 친구가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리적 접근거리는 룸메이트니까. 네. 친구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지. 사실 지금 친구 만나실 때 펜팔로 만난 친구가 있나요? 다 결국은 내 지근거리에서 다 만났잖아요. 비근한 예로 구글의 창업자들 어디서 만났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같이 박사 과정에 있었던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창업자들 하버드대학교 기숙사 친구들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결국은 친구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일단 물리적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센 물리적 접근성이 네 방에다 갖다 딱 집어넣어준다. 그리고 나서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볼 수 있을까요? 친구, 대학 룸메이트가 됐을 때 어떤 놈이 나한테 딱 나타났는데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무작위로 나한테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일단 학점 성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클에, 동아리에 뭘 들어갔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도 사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 오늘 주로 볼 것은 성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성적을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교수님들이 연구 쉽게 하려고 성적은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 성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2001년도에 다트머스 대학 다트머스 대학 룸메이트 연구가 1호입니다. 1호 친구 연구 다트머스 대학의 기숙사도 역시 무작위 배정이고요. 주로 2명 방향을 썼답니다. 우리나라는 6명 이렇게 되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6명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2명, 3명 많이 하겠죠. 요즘에 군대도 2명씩 넣는다니까 군대도 2명을 넣은대요? 그래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래서 주로 2명을 했고요. 재미있는 건 첫 1년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첫 1년의 효과도 보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룸메이트의 학점이 1점이 더 높으면 내 학점이 대략 한 0.1 조금씩 다르지만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0.1, 2점 상승합니다. 내 룸메이트의 학점이 4.0이냐 이게 룸메이트가 A고요. 이게 룸메이트 C고 보시면 B는 D의 룸메이트인데 아주 GPA가 1.0밖에 안 되는 애고요. C의 룸메이트는 4.0인데 그런데 C와 D의 성적 차이를 본 겁니다. C는 룸메이트가 A고 D는 룸메이트가 B인데 A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4.0받은 애고 B는 1.0받은 애예요. 그랬을 때 C와 D의 학점 차이가 0.36점 차이가 납니다. 여기 3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C와 D는 0.36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같았는데 원래는 C와 D는 학점 차이가 굳이 의미 있게 날 이유가 없죠. 없죠. 똑같은 애들입니다. 무작위 배정이니까 그런데 룸메이트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잘하는 사람 룸메이트가 좀 더 잘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0.36이면 그래도 0.36 올리기 위해서 4학년 때 죽도록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게 룸메이트가 다트머스 대학 1년만 하거든요. 의무배정이 1년이고 그다음부터는 싹 알아서 또 사는데 이 효과는 딱 1년만 나타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룸메이트랑 같이 룸을 쓰는 동안에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C와 D는 나중에는 학점이 서로 엉키더라? 네. 달라지더라? 처음에는 차이가 났지만 알아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찾아가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추적해보면 의미 없어지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것인가?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 것 같은지 대충 저는 약간 상상은 됐거든요. 옆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약간 잔소리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혹은 공부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줬을 것 같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술, 담배하러 나가고 놀러가는 시간, 같이 룸메이끼리 같이 놀고 하는데 그런 시간도 좀 줄었을 거고. 줄었을 거고. 그러네요. 예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0.36 차이가 나더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던 상식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과 같은 룸메이트가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은 연구에서 계속 보면요. 내 룸메이트가 특정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요. 내가 그 동아리에 가입할 확률이 대략 한 8% 올라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단순히 내 기숙사, 아니 내 방만 아니라 우리 기숙사. 학생. 기숙사 학생. 그러니까 미국은요. 기숙사가 한 학교에 한 7, 8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정 기숙사의 특정석 동아리 가입이 이렇게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이 그 기숙사 전체적으로 1%가 늘어나면은 그 내가 그 기숙사 살면은 0.3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말하자면은 피어 이펙트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은 이건 인과적인 효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적인 효과가 연관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놈들끼리 친구가 되지만 여전히 인과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 보고 배운다 친구들은 항상. 항상 같이 간다. 교수님 저기 아까 0.36점 올라간 거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공부 못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같은 얘기겠죠. 룸메이트가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내 성적도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룸메이트에서 학생이 있고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같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좀 올라갔는데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좀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그거를 헤테로지네이티 어네리시스라고 하는데 이질성 분석. 그거의 기본 성적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거를 같은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알려주셨는데 여기 좀 띄올게요. 슬라이드를요. 첫 번째,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올라가면 이렇게 좋아지는데 최상위권과 하위권을 이렇게 매치를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효과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약간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계획 바로 이 프로님이 아까 딱 예측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하위권은 누구한테 좋으냐. 하위권은 붙여주려면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살짝 좀 벗어나는 그 정도 애들이 있으면 좀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너무 상위권인 애들은 디스피스트해야지 도움이 된다. 내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이러면 사실은 아까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 전교 1등과 꼴등으로 맺어준 것이 효과 없었겠네요. 역시 효과가 없었고요. 얘네들이 유키즈에 나왔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했대요. 유키즈에서 한번 만난 후에? 아니. EBS 다큐멘터리 출연하고 찍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유키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처음 만나는. 맞아요. 역시 뭐 큰 영향은 없었다. 만났을 때가 몇 살쯤이었어요? 대학에는 의대생이 됐고 이 친구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아마 병원을 인수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고. 교수님 저 연구대로라면 저희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소위 말하는 학군지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가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의미 없는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심지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알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강남에서 잘 밝혀지지 않지만 강남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한테 너무 상위권 붙여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떠냐.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서로서로 비슷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지 결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클라스 안에서 하위권 학생이 많아지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클라스 전부 다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다 좀 떨어진다. 어디에 하위권이 많으면요? 우리 반 내에서 하위권인 학생들. 룸메이트와 무관하게. 반에 있는 친구들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게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인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중국의 사례를 들고 왔어요. 중국의 사례. 제 학생인데 지금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중국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중국 XX 대학에서 이 친구가 룸메이트 연구를 했는데 이 대학은 굉장히 특이하게도요. 학점의 상대 평가를 통해서 자학금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위 10%만 준다 이거겠네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네가 상위 10% 안에 들면 전액 면제, 등록금 면제, 생활비도 좀 줘.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또 파이팅 넘치는 애들이 또 집안 어려운 애들도 있으니까 엄청난 경쟁이 유발이 됐대요. 학교 내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룸메이트를 무작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효과를 똑같이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위권끼리 만나면 걔네들끼리 또 이렇게 뭐랄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빼야도 되고 서로 모르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극심한 경쟁 상위권, 특히 상위권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하면 상위권끼리 같이 방을 쓰면요. 특히 같은 과에서 방을 쓰면 상위권한테 서로 악영향을 줬대요. 어떻게 악영향을 줬지? 그러니까 공부 방해하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말하자면 감출 수도 있는 거고요. 밥에 수면제 타나? 저도 안 오르면 안 올랐지 어떻게 감소까지 하나 그러는데 서로 뭐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친구 신경 써야 되고 괜히 되게 안 좋고. 상위 3분의 1 장학금이 한 3분의 1 좋나 봐요. 고 3분의 1인 학생들끼리 방을 쓰면 평균적으로 학점이 0.16점 떨어졌다는 게 리포트 됐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저의 2%의 가장 극단적인 가설은 서로 롤메이트니까 친해지니까 내가 좀 성적이 떨어져야 얘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7년을 일부러 못 보는 그런 우정을 발휘했을 수도 있긴 있겠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적겠죠. 그런 대단한 우정. 그러면 저기 부산의 친구 영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라도 가라 하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세팅을 굳이 욕하고 싶지 않은 게요. 이게 저는 보면서 잘못된 제도가 말하자면 작은 사회인데 중국이라는 대학에서 이런 이거 의도한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일반적인 장학금 제도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주겠다는. 이런 의도치 못한 잘못된 제도가 사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효과 긍정적일 수 있는 친구의 효과가 부정적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를 보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인사평가를 저렇게 상대평가로 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협조도 안 되고 유능한 직원은 자꾸 나가라고 하고 좀 떨어지는 친구는 자꾸 회사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잡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깔아줘야 되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죠. 그런 경우 네.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다 보면 상대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ABC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평가가 항상 조직에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대체는 그래서 야 너 다음 내년에 너 육아휴직 쓰잖아 이번엔 네가 C 받아라. 미안해. C 주고. 이런다니까요. 숨진 다음에는 지가 그냥 C 받는 걸로 하고 공평하게. 네. 의도치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죠. 이상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할 때 체중, 술, 담배, 마약, 성경험 전부 다 친구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받는다. 네. 그 사실을 그 사실이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대학교 세팅입니다. 대학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룰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어린이 되면 특히 어린이 돼도 어린이 돼도 잘 안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막 2% 저런 살찌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저를 태릉선수촌에다 넣어봐요. 최소한 하루에 그래도 200m는 뛰어야 되나 보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물론 지진하겠으나 그러나 뛰기는 뛰겠죠. 다들 뛰니까 저도 군대에서는 뛰었습니다. 아침에 다들 뛰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실험 대학만 무작위로 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반 무작위로 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기억하는 게 저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반이 배정이 됐냐면요. 남자가 1학년 1반부터 1학년 6반이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또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을 보더니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6등, 7등 같은 반 그러면 사실 이것도 무작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 배정이 무작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반의 친구의 구성이 무작위로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더냐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게 캐롤라인 혹스비라고 아주 유명한 여류 경제학자분 스탠포드 대학에 계신데 이분 연구입니다. 미국이니까 영어 성적에 관련된 걸 했는데 국어 성적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같은 반 친구의 평균 영어 성적이 100점 만점에 1점이 높으면 우리 반 평균이 내 성적이 0.3에서 0.5점 올라가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반 애들이 그냥 영어 공부 잘하면 나도 잘합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큰 효과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학군주의로 가려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점수는 떨어질 수 있어도 절대 점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는데 두 번째 건 더 특이했어요. 같은 반에 여학생 비율이 10% 포인트 상승 45% 여학생이 있는 반이랑 55% 여학생이 있는 반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한 10% 포인트 바뀌면 그 반의 학생 점수가 0.04에서 0.08 정도 0.05점 정도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요즘 요즘이 아니고 여자 초등학교 애들이 남자 초등학생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거는 그래서 상승한 점수가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그 클래스의 전체 평균이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남학생들의 평균을 비교했더니 5대 5일 경우와 6대 4일 경우에 6대 4일 때가 남학생들이 높다는 뜻입니까? 6대 여학생들이 우리 반이 많을 때 남학생들의 성적이 더 올라가죠. 그것도 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정도 노력하지 않게 5대 5보다 6대 4일 때 확률이 넓죠. 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6대 2실 가능성이 높으니 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한다. 잘 보이려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여학생들한테 말하자면 임프레스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나머지는 마찬가지거든요. 외모나 이런 건 어차피 타고났으니까 내가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킬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켈롤런 혹스비의 설명은 사실은 그녀도 이분도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100%인 수는 없고 이분의 설명은 뭐였냐 하면 이분의 설명은 여자애들이 상대적으로 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거든요. 공면학 분위기를 만듭니다. 남자애들은 막 난리 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이런 애들이 훨씬 좀 많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의 퍼포먼스를 가장 끌어올리는 방법은 여학생 29명 있고 자기 혼자 있는 그런 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거기까지 소위 학문적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나만 남자면 또 좀 괴로울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환경에는 없어봐서 저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는 보험회사 총무였고 나머지가 이제 여성 설계사님들 40명 있는 그런 영업소였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요? 하여튼 뭐 기회 눌립니까? 하여튼 그림 즐겁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겠지? 어쨌든 어쨌든 여학생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남학생들 장난꾸러기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게 소등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재미있군요.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준비해온 것은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이 프로님께서 라스 체리 논문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바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네네. 노벨상 받을 확률이 100% 수렴하는데 교통사고만 안 나시면 수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 네이처 논문이 있어요. 이거 한번 그래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계층 이동에서의 친구의 역할 에 대해서 논문을 내셨고요. 이게 네이처 표지입니다. 그날 나온 많은 논문 중에서 이분이 계층 이동을 하려는 이거 클로즈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지가 표지가 계층을 이동해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막 선들이 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체티 연구의 핵심이 결국 핵심이 뭐냐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서로 단절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한 끼리만 모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더 배운 사람이든 간에 적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훨씬 더 잘 작동하더라. 그래야 서로 섞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과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섞여야지 반드시 계층 이동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면요. 막 섞이면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섞일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도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노출도 돼갖고 부자는 이렇게 하나 보네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사회가 또 그런 사회면 그런 계층 이동이 잘 되는 사회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성과 역인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체티도 이거는 어소시에이션이다. 그래서 이거 만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인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인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하지만 이거 100%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라지체리의 논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서로 부대끼는 사회가 계층 이동이 잘 되는 사회라는 말은 결국 똑같은 얘기 두 번 했다는 소리들이 되는 거네요. 계층 이동이 잘 되니까 서로 부대끼지.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얘기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성과 여긴가성이 다 존재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신지 이게 그 논문의 핵심적인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X축에는 뭐냐 하면 Economic Connectedness 에요. 경제적 연결성 EC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적 연결성 이건 뭐냐 하면 정의가 낮은 사회경제학적 지위를 가진 하위 50% 인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가 상위 50% 들어가는 친구의 비율 나는 하위 50%인데 내 친구 10명 중에 과연 상위 50%인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몇 퍼센트인가 죄송합니다. 몇 퍼센트인가 해서 0이면 0으로 갈수록 하나도 그런 친구가 없는 거고요. 위로 위로 가 위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나랑 계층이 다른 친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늘어나는 것 퍼센트는 아닌가 보네요. 1.2가 막 나타나고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든 수치입니다. 해석하기 좀 많이 복잡해서 그냥 이건 많다 이건 적다 이 정도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점들은 미국 내의 도시입니다. 이거 샌프란시스코고 뉴욕이고 인디애나폴리스고 미네아폴리스인데요. 샌프란시스코는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랑 막 섞이는 도시고요. 뉴욕시티는 덜하고 인디애나폴리스는 훨씬 더 남부의 보수적인 동네라서 부촌, 빈촌이 나눠져 있을 수 있다. 네네. 부촌, 빈촌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데고 샌프란시스코는 역동적인 도시라서 상대적으로 덜 그렇다는 거고요. Y축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드렸는데요. 하위 25% 정도 되는 부모한테서 태어난 애들이 자녀가 성인기에 됐을 때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여기 X축의 숫자가 25% 25면은 아예 변화가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난한 집에 타어났지만 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부모분은 하위 25%지만 자녀는 평균적으로 50%가 돼요. 섞인다 저것도. 네. 자녀는 굉장히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을 좀 더 이루어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섞어놓으니 소득도 섞이더라.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인과성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섞이는 곳에 태어난 애들은 소득도 섞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인과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0% 인과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면 저게 인과 라지채티는 인과라고 많이 주장하고 싶은데요. 본인도 하지만 심지어 제목이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연관성.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처럼 뭔가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섞이는 곳은 섞이는 곳은 그런 친구도 많을 수 그런 말하자면 친구도 섞일 수 있는 거니까. 거꾸로 또 섞여 있으니까 친구도 그렇을 수 있고. 그냥 그 사회의 문화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도시의 문화.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관성 아까 우리 친구 연관성도 봤지만 그 연관성의 많은 부분이 인과성이 있잖아요. 있네요. 있네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역인과성의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고 던지고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요. 인과성 있을 거다? 인과성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과성이 있다는 건 부유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랑 안 섞여야 내가 더 부자 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상대적 지위를 내가 어른 부자라도 가능하면 부자들끼리 놀아야 나도 계속 부자가 되지 저게 인과성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랑 섞이면 부자라고 하는 건 원래 상대적인 거니까 얘도 치고 올라오면 나도 밑으로 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상대성은 그런데 우리나라 파이가 점점 더 커진다면 만약에 그거를 계층이 섞임으로써 뭔가 창조적인 일이 더 많이 발생되고 기업이 더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꼭 파이를 그대로 상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행복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이가 역동적으로 파이가 커져서 섞여서 라기보다는 약간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시 중에 특정한 도시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자들은 조심하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섞여야 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대학이 생각보다 섞이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 얘기하고요. 특히 예일대학은요. 지금 룸메이트를 랜덤 배정 안 하고요. 룸메이트 다 자기네들끼리 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부유한 지배들은 또 부유한 지배들끼리 모이고요. 좀 가난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학이 그래서 미국에서 별로 기능을 못하고 섞이는데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종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거기에는 같이 먹을 수밖에 없죠. 교회 혹은 유대 성담들 유대교 시노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들은 많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교시설이 굉장히 이걸 소셜 캐피탈이라고 말하는데 소셜 캐피탈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논문이 나왔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말하자면 그런 소셜 캐피탈이 종교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이 섞일 수 있으니까 섞이더라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내 삶이 좀 불우한 것 같고 뭔가 좀 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종교 활동을 종교를 갖고 종교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더 유리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회를 가면 절에 가면 반대로 나는 이럴 만큼 이뤘다고 생각하면 다니던 교회도 안 다녀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셀피시하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가서 부유한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교회라는 게 또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난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쉽습니다. 제가 교회 좀 다녀봐서 아는데요. 저도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하세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라즈테티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어그로를 끄느라고 마치 친구가 부자 친구 사귀면 굉장히 부자 부자 된다 이렇게 많이 어그로를 끌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지. 형님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강남으로 가야 되고 그게 오늘 설명해 준 것인데 그런 인과가 아닌 것이 착각하면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면 벤치를 타면 돼 라고 하면 맞나요? 그건 이상하죠. 그건 이상하죠. 똑같다는 똑같다는 그런 거죠. 뭔가 이제 인과관계는 없는 거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강남에 가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강남에 가느라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이것도 라즈테티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느라고 돈이 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코스트 베네피트 어네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사하는데 한 푼의 돈이 들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어떻게 바뀌는가 라즈테티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Move to the Opportunity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특히 대부분 이제 슬럼에 있는 흑인들이 많았고요. 얘네들한테 제비를 뽑아서 그 부유한 동네에다가 혹은 좋은 동네에다가 갈 수 있도록 이사비 그 렌트를 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렌트 로터리를 로터리를 받아갖고 복권을 받아서 당첨이 돼서 거기로 이사간 사람들과 이제 그 로터리를 지어져서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의 아이들을 추적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간 사람들이 돈을 좀 소득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제가 국민학교라고 말하면서 나이를 초등학교 이전에 간 아이들 자식이 초등학교 이전에 가면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갈 확률과 인컴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유이한 유이하게 확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이사하면요. 그런 유이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슬라이틸리 네거티브였습니다. 아주 약간 네거티브. 그거는 첼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 생각해봐라. 티네이저 때 중고등학교 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 동네로 가면 오히려 친구 사기 더 힘들어. 아 오히려 오히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갖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 애고 영국은 또 액센트로 액센트 왕족 액센트 입구 막 그렇잖아요. 걔가 이튼스쿨로 갔는데 이튼스쿨에 뭐였냐면 배려전형으로 갔어요. 얘는 완전 깡시골에서 진짜 너무너무 힘드게 자란 앤데 영국 귀족학교 이튼스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데 거기로 배려전형으로 갔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끔찍했다고 너무너무 끔찍했대요. 얘는 머리가 좋아서 이제 저희 학교 교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잘 하지만 자기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너무 비교되고 그래서 네.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많은 걸 얻기는 얻지 않았을까요? 얻는 과정은 괴로웠을 텐데 그럴 수는 있겠죠. 저를 태릉선수촌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1년 후에 꺼내놓으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공부는 아마 더 잘하게 됐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도 저는 어떤 애니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공부 말하자면 공부는 올라겠지만 나의 비 나의 자존감 이런 거에는 만약에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줬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석차와 석차는 좀 떨어져도 좀 자존감이 충족된 즉 속고리와 뱀머리라고 합니까? 아니요. 닭머리와 뱀머리라고 합니까? 그것도 경제학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빅피쉬 인어 스몰 폰드고 그 다음에 스몰 피쉬 인어 빅 폰드라고 같은 사이즈의 피쉬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게 어떤 게 나은지 연구를 또 한 게 있어요. 보면은요. 조금 너무 스몰 폰드가 폰드 너무 스몰 폰드가 아니라면 폰드가 아니라면 정말 너무 큰 말하자면 하버드대학교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교수보다는 제가 옛날에 일했던 코넬대학에서 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잘 판단해서 얘가 어디 갔을 때 약간 잘할 수 있는 분포로 보면 상위 30% 정도 될 수 있는 곳으로 넣어줘야지 착각해서 우리 애는 여기 들어가도 30%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넣어서 하위 30% 되고 그러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명확한 것들에 대한 입증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 이런 게 없습니까? 보통 연구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같이 있는 건데 네. 의외의 결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세팅입니다. 사실은 의외의 세팅인데 오늘 이걸 하나 띄워주시면요. 의외의 세팅인데 이게 뭐냐 소년교도소입니다.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에 특히 이걸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미국 세팅인데요. 여기 미국의 소년교도소는 미국 영화 보면 벙크라고 해서 1층과 2층 나눠서 두 명 보내잖아요. 두 명이 룸메이트를 하거든요. 아래층 위층 침대 아래층 위층 침대 벙크배드라고 하죠. 그래서 1, 2층을 쓰니까 두 명 들어가니까요. 얘네 또 그 룸메이트가 랜덤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범죄 인들끼리 섞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센 범죄 전과 8범과 초범을 섞어놓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초범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둘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됐냐 여기서 주로 살펴본 것은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성범죄인 애들은 성범죄인을 애들끼리 묶어놓는 게 나은가 아니면 성범죄와 뭐 차량 절도하던 애들을 붙이는 게 낫냐 그렇겠네. 그것도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같은 범죄 괜히 다른 범죄를 배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닙니다. 같은 범죄일수록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라리 다른 범죄를 해놔야지 며칠 전에 그 그 마약 그 알려주시는 의사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마약범들은 마약범들끼리 가둬놓는답니다. 그래서 마약범이 교도소를 갔다 오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답니다. 자기들끼리 마약에 대한 상식이 늘어나죠. 네. 공급처도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판매 조직도 더 확장할 수 있고 이런 지식을 배워서 온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동종범죄를 섞는다고 섞는데요. 마약만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 지금 여기 바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1부 6장에 나온 출처가 그렇고요.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룸메이트에 따른 소년범의 재범 확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범죄 종류가 10가지입니다. 차량절도 빈집터리 절도 좀도 좀도둑 강도 마약중범죄 마약경범죄 중화기 무기소지 폭행 성폭행 이렇게 있습니다. 진한 막대는 같은 종류의 범죄자끼리 룸메이트가 됐을 때 재범될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범으로 들어올 확률 연한색은 연한 회색은 다를 때 다른 벙크배드를 이 찔리층 침대를 나눴을 때 다른 범죄 경력끼리 섞을 때인데요. 보시면 연한색은요. 다 거의 크기가 작거나 심지어 음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한 빨간 조언이 있죠. 여기에 진한 막대는 뭐냐면 빈집터리 범죄하거나 마약스 폭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친구들 얘네들을 같은 범죄자끼리 동종 범죄자끼리 넣어놓으면 나중에 재범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이게 0.35%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를 치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거는 다른 범죄자랑 섞어놨을 때에 비해서 저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범죄자랑 섞으면 거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범죄자끼리 섞으면 다시 이 범죄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지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약하는 애들끼리 묶어놓으면 거기서 스터디그룹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성폭행에 대해서는요. 이건 약간 바이올로지컬한 거 아닌가 생물학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든 사실 타고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폭행하는 애들은 성폭행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굉장히 악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진짜 동종범죄인들끼리 묶어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여론들이 소년범들은 야 얘네들 감옥 보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소년범들은 영원히 갇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결국 다 나오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학교 보내면요. 범죄학교 보내면 훈련교수가 범죄학교거든요. 배우고 온다 이거죠. 여기서 다 배우는데 특별히 많이 배우는 게 동종업계 동종범죄자들끼리는 많이 배운다. 그래서 20세 미만은 독방줘라. 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돼. 그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다른 범죄인들끼리 섰고 20세에 있는 애들은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우리 사회에서 해결을 봐주는 게 서로 독립이 된다. 그럼 OECD 국가들끼리는 서로 그럼 범죄인 교류협약 이런 걸 메워서 스페인 범죄자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은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은 포르투갈로 보내고 섞어놓으면 서로 말 안 통하니까 잘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창조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글로벌한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프로님을 말할 때마다 시청자분들도 좋겠습니다.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가 국제 범죄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석방 되더라도 각자의 나라로 가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교류도 어려워서 합방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마약은요 국제 카리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혹시 여기 법무부 계신 분들 보고 계시다면 이거 꼭 참고하셔서 법무 행정 좀 잘 섞어놔라 하겠죠. 떨어지는 걸로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친구 인생의 최고의 친구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사람 부모 빼고 부모 빼고 한다는 부모는 친구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나랑 비슷한 연령대에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믿어진 하는 사람은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이겠죠. 그죠. 배우자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의 효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나중에 좀 비슷해지잖아요. 아 서로 닮아가죠. 닮아가죠. 그죠.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는지 정말 알기 어려운 게 배우자야말로 유유상종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 건지 취미가 비슷해야 결혼할 거고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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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가 치면요. 치는 이유는 스파크 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이제 뭐 같이 예를 들어서 같이 종교 시설에 같이 교회 다녔다. 교회 오빠다. 뭐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 같은 학교에 다녔고 뭐 다 이런 거로 맺어지기 때문에 성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게 닮아서 부부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건 부부라서 닮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연구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글쎄요. 시간이 갈수록 무서워지던데. 아 왜요? 안 그러세요?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가 무서워진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아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배우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왜 존재가 못하냐 하면 아까 다트모스 학교나 연세대학교처럼 룸메이트를 랜덤하게 배정하듯이 배우자를 무작위로 배정을 해줘야지 이 연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유유상종의 효과를 빼내고 순수하게 배우자만의 효과를 펼쳐내는 연애결혼한 커플들의 집단과 비교해서 효과를 보려면 무작위 배우자들 중매만 해도 서로 맞추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인도에서 얼굴 안 보고 부모들끼리 부모들끼리 해서 결혼시키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게 사회경제학적 지표를 맞춰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중매현사도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학 모든 걸 다 맞추니까 이거야말로 유유상종인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예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결혼에 관련된 하우스홀드 이코노믹스 하는 사람들이 미국 학자들이 저를 만나면요. 너 한국인이야?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봐요. 너 통일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죠? 뭐죠? 통일교의 갑자기 저도 면찬히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요. 통일교에서는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합동결혼식이 있잖아요. 거기는 랜덤하게 너 너 너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완벽하게 랜덤하게는 못해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도 섞기도 하고 되게 이런 센트럴라이즈에서 매칭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친구들끼리 농담하듯이 너 서른다섯 살까지 마흔 살까지 장가 못 가면 통일교의 귀해 거기서는 맺어주는데 이제는 말을 했는데 여기 사진 하나 보시면 그래서 통일교의 이렇게 정말 대규모의 합동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번에 35만 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5만 명을 한 번에 하려면 신경 써서 연결해 줄 수가 없겠네요. 컴퓨터 랜덤 아니면 그렇죠. 이거를 개인의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이 부분 세계적 학자들이 전부 다 저를 만나면요 저라면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데이터 구할 수 있으면 배우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를 뽑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이고요. 정말 통일교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여기 통일교의 이 데이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기꺼이 분석해드릴 유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더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신앙하시려고요? 예를 들면 있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이미 실험이 된 겁니다. 아까 다트모스 대학이 룸메이트를 랜덤하게 매치했듯이 배우자를 거의 랜덤하게 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냐에 따라서 몇 살 나이 차이가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더라. 행복도는 설문조사하면 되니까 그렇죠. 설문조사할 수 있고 이혼율도 볼 수 있죠. 나이 차이에 따라 보통은 나이 차이라는 게 유유상종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나이 차이로 인한 결혼도의 행복도는 그냥 측정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으면 나이 차이에 의한 행복도의 차이를 인과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한데 그게 나이 차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죠? 그것도 모든 게 랜덤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하면요. 그 변수, 변인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필 4년 차이 나는 커플들이 유독 행복하다면 그건 다른 이유 없다. 그렇죠. 다른 것들도 다 랜덤하니까요. 몇 년이 제일 행복하던가요? 통일교회에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지금. 그 인류의 지혜가 없고요, 지금. 통일교회에서 사실은 인류의 지혜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데이터가 없다. 그 데이터를 주시면 그리고 국적에 따라서 혹은 키 차이도 키 차이가 뭐가 제일 행복할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성격 차이도 알 수 있고요. 이 데이터 하나 있으면 인류의 지혜의 원 레벨 업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부간의 행복도는요. 설문조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엄청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통일교회 결혼식은요.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20년도 다 알 수가 있네요. 그러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최근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통일교회 집단 결혼식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왜 랜덤보다 못하지? 차라리 랜덤이 나왔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요? 하실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놀랍게도 인도에서 그렇게 그냥 부모가 맺혀진 결혼 중매 결혼이 꼭 연애 결혼보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짝을 찾으려는 노력 인간의 노력이 생각보다 좀 뛰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함은 할수록 저의 기대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결혼에 대한 행복도는 기대치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절대적으로 행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사는데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행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행복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시너지는 개뿔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하나가 그냥 참고 받아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참고 사세요? 네? 참고 사십니까? 사모님께서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님의 평상시의 언행을 눈 높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이제 충분히 행복하니 나 말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라는 눈으로 상대방을 찾아야 그 이후에도 똑같이 행복하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려고 만나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다 불행하다. 눈높이가 임파서블한 곳에 있으니까. 갑자기 결혼식 주례사가 되어버렸는데 통일교회 관계자 여러분 이거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마 해보면 랜덤과 서치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도가 그렇다면 되게 암담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치를 왜 한 거지? 서치와 아니면 여기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로 통일교회의 이혼률이 굉장히 낮다고 적어도 통일교회에서 주장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이혼률을 지금 5%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런지 한번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행복도가 높거나 이혼률이 낮은 이유는 어차피 랜덤으로 만났으니까 기대치가 낮은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엄청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의외로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효과가 최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요. 옛날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요즘 정부도 그렇고 정부 때마다 낙하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좀 취업 좀 시켜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럼 관공서로도 가고 하다가 넘치면 은행의 자회사로도 가고 그래도 넘치면 은행의 거래처로도 가고 그런대요. KB에다가 100명 꽂아주면 KB가 알아서 100명 뿌려야 되는 거래요. 그럼 그 낙하산 받는 업체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업체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낙하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사람이. 의외로 적응 잘하고 평범해. 이야 진짜 행복하다고. 아 그렇군요.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행복의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와 그렇더라는 겁니다. 노벨상 받으실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받을 분들이. 왜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기준점이요. 저 같은 학자가 아니거든요. 눈높이가 높죠?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짐은 가진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근에 자살하신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분들 사실은 살아계셨으면 노벨상 받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순은 꼭 가진 것순은 아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인생을 가르쳐주는 항목이네요. 응용미시경제학이 그렇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용경제학의 세계로 오시면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응용미시경제학 재밌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훈을 얻었네요. 친구가 의외로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섞어놓지 마라. 붙여놓지 마라. 학군지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학군지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자. 학군지 함부로 가는 게 엇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사회가 좀 어려운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잘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면 섞어놓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어렵겠지만 내버려두면 안 섞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내버려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무질서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참 그 엔트로피가 자꾸 낮아지는 알겠습니다. 홍콩 과학의대의 김현철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홍콩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콩 과학의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네네. 교수님이 뛰어난 거죠? 제가 되도록이면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홍콩 요즘 어렵습니다. 김현철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승찬 기자 없어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 안승찬 기자의 인기는 대부분 거품이다라는 걸 또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